전문가들은 오늘 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ISIC E3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황윤석 대표님, 오늘 짱에서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셨나요?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축포를 쏘는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싶었고요. 특히 철강주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철강 구족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일 미국 증시에서 니켈과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찌감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2018년에 미국이 실시했던 수입산 철강의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오늘 급등하는 철강주들을 보면 금강철강, 문배철강, 경남스틸, 부국철강, 하이스틸 같은 중소형 철강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수급적인 측면이나 앞으로의 성장성,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철근 업체들이 4월, 5월 달 철근 가격을 이미 인상을 했고요. 또 수요도 계속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국내 철근 시장이 수요가 작년보다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역시 철 스크랩이라든지 고철 가격들이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수익성은 계속해서 양호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배철강의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윗고리가 너무나 길게 달린 은봉이 나왔는데요. 이제 시초가부터 갭 상승이 나왔다가 급등을 하니까 일봉상의 고점, 전일 고점,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윗고리를 길게 달린 은봉이 나왔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방안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테마다 보니까 저는 따라가기보다는 차익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철강주들 움직임이 있다 보니 문배철강 다시 한번 좀 짚어봤고요. 오늘 7%대 강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금강철강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한 16%대로 윗고리를 달고 있거든요. 철강주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네, 일단 우리 기술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바이든 관련해서 기대감 있는 종목분들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같은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이제 한미원전 동맹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실 원전 관련주는 신정부의 가장 큰 국책과제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원전 문제를 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미국하고 SMR을 또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죠. 이제 SMR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 원자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MR은 이제 기존 대형 원전의 이런 원자로 등 이제 주요 기기를 또 하나의 용기에 또 일체화시킨 어떠한 소형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원전이 위험성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죠. 근데 이 안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SMR이 굉장히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력이 한 300와트 안팎으로 이제 나오는 방면에 대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와트에서 1500와트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형 원자로가 이제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에 따라서 또 산간 지역에도 또 건설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